2, 3 20 일단 하고 나눌게요 이렇게 피내되나요? 땡큐 돈 갖고있어 그냥? 흘리면 안되는데 이거 자 또 뭐 먹을까? 이 아저씨가 정가미가가지고 맞다 맞다 얘기도 잘했어 근데 하나에 10이라고 했나? 영화네 영화네 좀 맛보면 안되요 그래 하나씩만 먹어보자 excuse me 난 이 형이 뭔가 너무 맘에 들어 되게 정감하게 생겼어 영화배우같이 생겼어 봐봐 봐봐 10호? 안녕하세요 1과 1 1 바칼라오 1 크로켓 1과 2 바칼라오 한국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국어로 말할까요? 조금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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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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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ence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말 하는거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다 아는데 약간 아프리카 계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맞아 그리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 내 스타일이야 에너지가 넘쳐 근데 나 지금 이거 들고있다가 놓치면 안되는데 이거 이렇게 잡아놔야지 그래 그러면 어디가서 앉자 사람 진짜 많아 사람 봐 짱많아 어 저기 앉을때가 있네 뭐 한것도 없는데 힘드네 아이고 애기 혼난다 이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혼나가지고 좀 그러네 하나만 가져왔어? 다 더 달라고 하지 좋아 먹어봐 먹어봐 음 맛있다 맛있어? 음 개피야 개피?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? 아이고야 아이고야 화내지마 흘린다고 음 괜찮네 근데 약간 먹어본 맛이기도 하다는데 한국에서 먹어본 맛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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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치킨인가? 약간 생선맛 나는데? 아 맛이난데 먹지도 않아 생선 냄새가 나는데 생선 냄새가 나는데? 음 생선 고로게 생선뼈가 뼈 가른거지 생선뼈를 가랐다고? 음 부드럽네 이게 앙골라 음식이겠지? 이게 앙골라 음식이겠지? 이게 무슨 맛이야? 이게 무슨 맛이야? 생선 냄새 안 나는데? 생선 냄새 안 나는데? 음 맛있다 뭐지 이거? 안 먹어본 맛인데 이거는 안 먹어본 맛인데 이거는 음 이거 맛있어 뭐지? 약간 약간 지프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되게 평화롭다 얼마만에 만끽해보는 이런 편안함이야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고 하는 곳에 다시마 꼭 시간에 만나요 음료 아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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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